어설픈 잉글리스 쥬디쌤입니다. 능력이 되는 말씀 100개의 성경암송 프로젝트 그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암송해 볼 말씀은요. 로맨스 12, 2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좀 길어요. 좀 길지만 여러분 단위단위별로 끊어서 여러 번 암송한 다음에 합쳐주시면요. 충분히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먼저 암송해 주세요. 우리말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암송하고 나서 영어성경을 암송하면 어휘 몇 개만 알아도 착착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먼저 꼭 암송하고 저와는 영어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말은 그렇게 안 길어 보였는데 영어가 왜 이렇게 길어? 그렇죠? 풀어써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수거적인 면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어렵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 또박또박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뜨믄뜨믄 아 예 연결되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다섯 번입니다. 내가 꼭 어휘를 알아야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요. 무조건 다섯 번 이상 꼭 읽고 어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휘도 오늘 좀 많아 보이죠. 그런데 많이 나왔었던 것들이니까 체크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것들 제가 여기 뒤에다 툴을 좀 넣어줬는데 주로 전지사 툴을 데리고 오는 애들이에요. 그래갖고 뭐 따르다 순응하다 할 적에 뭐뭐에 따르다 뭐뭐에 순응하다 confirm to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요. 제가 뒤에 자주 사용되는 요 전지사 같은 걸 붙여드리니까 confirm이라고 외우면서 동시에 confirm to 뒤에 투가 따라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요런 거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will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미래를 나타낸 조동사잖아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영어선경 설명할 적에 주어에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체로 명사로 써요. 뜻이나 의지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인다라고 하는 거. 요런 단어들 조금 주의해서 여러분 암기해 주시면 돼요. 어휘 암기는 어휘 저축이다 라고 했습니다. 꼭 암기하세요. 많지만 잠깐 영상 정지시키고 여러분 꼭 암송해 주세요. 자 이제 구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잠깐 멈추고 어휘를 반드시 암기했다면 그렇다면요. 여러분 일단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눈으로 한번 잠깐 멈춰놓고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 저 단어 그거 집어넣으면 되고 뭐 순응하다는데 패턴 유형 뭐 이런 거 아 트랜스폰 변화시키다 리뉴 새롭게 하다 뭐 아 그렇구나 요렇게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의미감 좀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도 자 그걸 먼저 연습을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분리를 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Do not confi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좀 길지만 여기까지 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길어졌냐면 여러분 보세요. Do not 명령문인데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정의 명령령문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onfirm to 그리고요. The pattern of this 가 한 단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처럼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로 뭉쳐져서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결코 이 문장이 너무 길어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해 준 대로 한번 해보세요. Do not confirm to 어떻게 해요? 순응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계 시대의 세계 아유 섞였어요. 이 시대의 유형을 따라가지 마라 이 시대의 어떤 유형을 음 순응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Do not confi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가지 마라 라고 한 다음에 but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면서 be transformed 또 명령문이죠. 명령문이에요. 뭐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문이에요. 이번에는요. 뭐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문 그런데 transform이 변화시키다 있는데 보니까 be transformed 변화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변화되라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이것도 한꺼번에 볼 거예요. 왜냐 뭐뭐에 의해 서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동태는요. be 플러스 pp 플러스 바위 플러스 행위자 그래서 뭐뭐에 의해 뭐뭐뭐 되어지다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위가 따라오면 뭐뭐에 의해라고 하는 행위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자 변화되어라 뭐에 의해서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renew가 새롭게 하다잖아요. 그런데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변화되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의해서 변화되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지만 분리시켜보고 나니까 별게 없죠. 이렇게 여러분 막상 읽고 나면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 연습할 중에 이렇게 연습하세요. The pattern of this world The pattern of this world The pattern of this world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어떤 형태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과 비교해 볼게요. 같은 뜻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Do not confi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라고 했죠. 그리고 오직이 우리말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뭐 안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표현해요.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말이 훨씬 더 짧아져 보이죠. 그런데 두 가지가 같은 뜻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따라 붙어 있는 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n 이 문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휘를 좀 적용시켜 보세요. 먼저 잠깐 정지시키신 다음에 어휘를 적용시켜 갖고 해석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이제 구조 봅니다.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여기까지 끊어 볼게요. 왜냐하면 will be able to 가 하나처럼 움직여요. 자 여러분 will은요 뭐 뭐 할 것이다 그리고요 be able to 는요 뭐 뭐 할 수 있다 얘네들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미래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미래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길어도 괜찮다고 말한 게 will be able to will be able to will be able to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할 수 있다는 can이잖아요. 그쵸 뭐 할 수 있다 네 can이죠. 그러면 그냥 will can 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be able to 너무 길잖아요. will can 이라고 쓰고 싶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둘 다 조동사라서 안 돼요. 조동사는 겹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an 대신에 누구를 쓴 거냐면 be able to 를 쓴 거예요. 그래서 will be able to 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자 then 그러면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시험을 하고 테스트가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뭐 시험을 보고 시험을 해보고 approve 확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뭐를 뭐를 여러분 보세요. 테스트와 approve에 대한 대상이 되는 목적어 뭐를 시험해 볼 거예요? 뭐를 확증할 거예요? 이 전체가 바로 전부다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what guys will is 이럴 때 what은요. 뭐뭐 하는 것 이라고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돼요. guys will is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그쵸?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결국은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또 여러분이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냥 무엇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무엇 무엇이예요. god's will is what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what이 무엇이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god's will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고 확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이픈을 그어서요. 이 하나님의 뜻 god's will을 한 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요. he's good 선하고요. praising 기쁘게 하고요. and perfect 완전한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선하고 기쁘게 하고 완전한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길어 보였지만 여러분 막상 제가 밑줄 치면서 쭉 한번 설명을 하고 나니까 아 그러네 별로 그게 많이 길은 것처럼 안 느껴지네 이런 마음이 들으실 거예요. 자 다 지워볼게요. 다 지우고요. 제가요. 요거 이제 will can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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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able to 가 왜 we're able to 가 왔는지도 여러분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셨어요. 제가 그냥 앞에서부터 끊어서 해석을 바로 해볼게요.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그러면 너희는 시험을 하고 확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what girl's will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he's good crazy and perfect will 그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요 우리말 성경과 비교해 볼게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간단한데 되게 길어 보여요. 그쵸? 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게 지금 뒷부분에 있었어야 되는데 앞에 와 있죠. 그쵸?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항상 주어와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앞에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what girl's will is he's good 한 단어처럼 제가 보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단어처럼 입에서 툭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confirm to가 그냥 툭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걸 한 번에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세 번 읽을 건데 여러분 같이 따라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좀 어렵다 싶으시면 The pattern of this world 먼저 몇 번 암송을 해주세요. 몇 번 암송하면 입에 붓거든요. The pattern of this world The pattern of this world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앞에 붙이시는 거예요. Do not confi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좀 길어 보여도 충분히 암송할 수 있습니다.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간단한 걸 영어에서는요. 변화를 받게 된다 뭐뭐에 의해서 새롭게 하는 것에 의해서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그래서 조금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 Be transformed by 요만큼을요. 하나의 단어처럼 같이 이어붙이세요. Be transformed by Be transformed by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The renewing of your mind 갖다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세 번 읽겠습니다.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요렇게요. 자 다음 화면에서는요. 여러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요 화면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영상이니까 정지시키시면 되잖아요. 잠깐 정지시켜 놓고 한번 암송해 보고 잘 생각 안 나면 앞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암송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뒤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인데 자 주어와 동사가 먼저 오는 게 영어에서는 원칙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을 하이픔 그은 이후를 뒤에다가 제가 붙여놨습니다. 앞에요. 자 then you will be able to 요거 하나처럼 묶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test and approve 요것도 하나처럼 묶고요. 그리고 what girls will is 요것도 하나처럼 묶으면요. 딱 세 덩어리 단어 세 개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세 번 읽겠습니다. then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라고 할 적에 good, praising, perfect 를 쓰면 된다고 했어요. 세 번 읽겠습니다. He is good, praising, and perfect will He is good, praising, and perfect will He is good, praising, and perfect will 이렇게 암송을 먼저 하셔야 돼요. 소리를 내서 암송을 하신 다음에 연습화면에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랑은 세 번 읽었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완전히 입에 붙을 때까지 예를 들면 will be able to가 한꺼번에 툭 나올 수 있게 test and approve 툭 나올 수 있게 이렇게요. 언제든지 짝지어서 다니는 애들을 하나처럼 묶어가지고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하시면 안 돼요. 입으로 반드시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요 화면까지 이용해서 여러분 잘 연습하시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한번 읽을 건데 첫 화면에서 읽었던 거랑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왜냐? 내가 이미 암송해봤고 어휘도 다 알고 있고 구조도 다 알고 있으니까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Do not confi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irl's will is his good, praising and perfect will 여러분 이 말씀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로마서 말씀이 왜 조금 어렵잖아요. 중간중간이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해 주기를 제가 좀 암송하시라고 이렇게 여기 백계에다가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에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어떤 세상에 그 풍조들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저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오늘 나온 말씀처럼 구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별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꼭 감송하신 다음에 어? 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인데 나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변화되어야지 되겠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요. 이 말씀 꺼내세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험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닮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꼭 이 말씀 암송해서요. 여러분 세상 속에 흔들리는 것 같다 싶을 때 얼른 꺼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 캡처해 주세요. 좀 길지만 여러분 끊어서 읽어보니까 오 됐어요. 그쵸. 자 그런 식으로 끊어서 꼭 암송해서 우리말 성경도 영어성경도 입에서 툭 나올 수 있게끔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100개 중에서 오늘 이제 드디어 33개까지 갔습니다. 진짜 이제 3분의 1을 한 거예요. 사실 그쵸. 네. 33개면 이제 정말 3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3분의 1까지 왔습니다. 영어에 대한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에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100번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